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LG디스플레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12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LG디스플레이는 보합권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LG디스플레이가 오늘 다소 좀 보합권에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탄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의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3분기에 드디어 흑자전환을 했다라는 거고 그 흑자전환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흑자전환이었음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거는 4분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LG디스플레이가 서서히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해야 단기적으로야 뭐 16,000원, 17,000원에 부딪힐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2만원이든 2만천원이든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LG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들은 LCD 패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좀 유지했던 부분들 아무래도 삼성과 LG쪽에서의 LCD 철수 LCD나 이 비중을 좀 줄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좀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LG나 삼성 쪽에서도 LCD 패널 쪽에서의 철수를 다소 좀 시간을 두고 또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 LG 같은 경우에는 OLED, OLED TV 패널의 수요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패널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동시에 이제 LG디스플레이 쪽에서 중소형 OLED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형 OLED 쪽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강자였다라고 하지만 중소형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LG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올해 이제 애플에 2천만대 정도의 OLED를 공급을 하죠. 중소형 OLED를 공급을 하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쪽에서의 적자 축소 이런 부분들 나아가서는 흑자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디스플레이가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 기존에는 뭐 LG전자의 중소형 OLED를 좀 이렇게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 기대를 했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안 팔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는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P-OLED 뭐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나 이런 부분들 중소형 OLED나 이런 부분들도 뭐 포드나 뭐 이런 나라들 포드가 아니면 벤츠나 뭐 캐딜락이나 이런 회사에 OLED, P-OLED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 가면 내년에는 앞으로도 이 중소형 OLED 쪽에서의 적자폭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또 더 줄어들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TV, 대형 OLED 쪽에서의 수요 증가는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당장 뭐 4분기만 봤을 때는 다소 좀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2만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 또는 이 회사의 체질 개선이 서서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하락 추세가 지난 2016년, 17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상황이고 그 추세적인 하락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 하나의 큰 박스권이던 바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다져가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실적도 3분기에 흑자로 좀 터너라운드가 됐고 동시에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더 이상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일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뭐 사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건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뭐 한 12,000원 뭐 12,000원이나 뭐 이런 자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바닥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 국면에서 대량의 거래량도 좀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졌던 가격은 저는 이제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의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 13,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저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000원대 초중반 이 정도가 이제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단기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우하향 곡선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저점이 깨지면서 깨졌다가 내려갔다 깨졌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13,500원대나 뭐 14,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뭐 내년을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고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고 해도 역시나 13,500원 14,000원대 근처에서 저는 추세대 하단이 기술적으로 매수자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싸게 잡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반대로 위로는 이런 국면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3,500원이나 14,000원에서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싸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한 원포인트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추세대 하단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뭔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의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뭐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또는 뭐 흑자 전환 이후에 흑자 폭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는 뭐 한 해가 좀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13,500원, 14,000원대에서는 이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매물이 좀 많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더 이상 뭐 이 13,000원 뭐 이런 밑으로 크게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매물이 많다 보니까 매물 소화를 위한 과정,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1차적으로 한 17,000원대인가요? 16,000원대 있고 16,000원대 1차 저항대가 있고 이거 넘어가면 한 18,000원대 이거 넘어가면 한 2만원대 이렇게 매물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획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잘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의 큰 박스권 흐름 속에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13,500원, 14,000원 정도 이 정도 영역이라고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또는 싸게 잡아갈 수 있는 자리고 올라가면 16,000원, 18,000원, 2만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저항대를 계속해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로 본다면 저는 이 자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16,000원, 18,000원, 2만원대 이 국면에서 올라갈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높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좀 지금 주가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지루한 건 사실입니다. 지루한 것도 사실이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좀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회사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3,500원이나 이런 자리가 거래량이 또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잘 지켜진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거고 내년을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이 될 거고 동시에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또는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외국인들도 자기네들이 이 종목에서 수익 나려고 한다면 지금 계속 이 국면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 나려고 한다면 한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수익이 나겠죠. 수익이 날 거고 그렇다면은 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외인들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하는 이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500원 정도의 큰 이탈 없는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좀 되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한 13,500원 정도만 잘 지켜진다면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크게 문제없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왕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는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극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손절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